음악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법정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방금 어떻게 인사를 했지요?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어의 기본적인 인사표현을 같이 공부해봅시다. 음악 오늘은 육과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네, 육과의 주제는 인사 및 소개입니다. 문법은 은, 는, 이에요, 예요, 이가, 아니에요를 공부하겠습니다. 어휘는 나라 이름과 인사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과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은 한국어로 인사와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화를 듣기 전에 새로운 어휘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어휘입니다. 그럼 단어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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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는 만날 때 하는 인삿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저입니다. 저 저는 하법정이에요. 저는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를 말합니다. 저는 하법정이에요. 하법정은 이름인데요. 이름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하법정이에요. 다음은 반가워요 입니다.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요는 마음이 기쁘거나 즐거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기쁜 마음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마지막으로 네 를 보겠습니다. 네 네 한국사람이에요 네는 긍정적 대답 동의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한국사람인지 묻는 질문에 한국사람이 맞으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네 한국사람이에요 네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저 반가워요 네 를 공부했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어휘를 따라 읽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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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오늘 배운 단어 여러 번 읽고 써보세요. 오늘 대화에서는 민호와 리사가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대화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자의 이름은 뭐예요? 남자의 이름은 뭐예요? 두 가지 질문을 잘 생각하면서 대화를 다시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예요. 저는 이민호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그럼 다음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끼릴, 여자의 이름은 뭐예요? 리사예요. 그렇죠. 아이텐, 그럼 남자의 이름은 뭐예요? 이민허예요. 네, 잘했습니다. 자, 이제 대화문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리사와 민호가 처음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하며 서로 인사를 해요. 그리고 리사가 먼저 이름을 이야기해요. 저는 리사예요. 그럼 남자의 이름은 뭐예요? 저는 이민호예요. 남자의 이름은 이민호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만나서 기쁘다고 인사하네요. 만나서 반가워요. 리사도 대답했어요. 네, 반가워요. 여러분도 대화 내용을 여러 번 듣고 연습해 보세요. 첫 번째 문법, 은는, 입니다. 은, 는 저는 리사예요. 제 이름은 이민호예요. 은, 는은 앞의 명사가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제임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주로 어떤 대상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할 때 써요.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리사예요 라고 말하고 이름을 이야기할 때 제 이름은 이민호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은, 는은 어떻게 만들까요? 은, 는은 명사와 같이 사용하는데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은, 받침이 없는 명사에는 는 을 써요. 이름, 이름은, 저, 저는 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법, 이에요, 예요입니다. 이에요, 예요 저는 이민호예요. 제 친구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에요, 예요는 앞에 명사를 지정할 때 써요. 이민호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 이민호예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요. 저는 이민호예요. 제 친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이에요, 예요는 어떻게 만들까요? 이에요, 예요는 명사와 같이 사용하는데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이에요. 받침이 없는 명사에는 예요 를 써요. 학생, 학생이에요. 여자, 여자예요. 그럼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문법을 연습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문법, 은, 는, 입니다. 저은, 저는 무엇이 맞아요? 네, 저는 받침이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맞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끼릴, 1번 문장을 맞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분은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네, 그렇죠. 받침이 있는 단어니까, 은, 이 맞아요. 잘했어요. 2번은 아이템이 해보세요. 선배님은 중국 사람이에요. 잘했어요. 선배는 받침이 없는 단어니까, 는, 이 맞아요. 3번은요? 선생님은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4번은요? 지은훈 학생이에요. 네, 모두 잘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은, 는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1번은 끼릴이 해보세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잘했어요. 2번은 아이템이 해보세요. 제 이름은 미키예요. 그렇죠. 3번은요? 미키 씨는 제 친구예요.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법, 이에요, 예요, 입니다. 선배이에요, 선배예요. 무엇이 맞아요? 네, 선배는 받침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선배예요가 맞아요. 이분은 제 선배예요. 끼릴, 1번 문장을 맞게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네, 중국 사람은 받침이 있는 명사니까 이에요가 맞겠죠? 잘했어요. 2번은 아이템이 해보세요. 저는 지우예요. 네, 여기에서 지우는 사람 이름인데요. 받침이 없으니까 예요가 맞겠죠? 잘했어요. 3번은 끼릴리 해보세요. 우리는 학생이에요. 네, 잘했어요. 마지막은 아이템이 해보세요. 여기는 학교예요. 네, 모두 잘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에요, 예요를 사용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1번과 2번은 끼릴리 먼저 시작해 보세요. 이름이 이민호예요? 네, 이민호예요. 이민호 씨는 한국 사람이에요? 네,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음 3번과 4번은 아이템이 질문해 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끼릴리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문법으로 친구와 함께 말하기 연습을 해보세요. 이번에는 발음과 억양에 주의하여 다시 한 번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예요. 저는 이민호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예요. 저는 이민호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네, 여러분. 모두 잘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휘를 더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라 이름을 배워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따라 읽어보세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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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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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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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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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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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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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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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라 어휘를 사용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에요. 끼릴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아이텔은요? 저는 아즈바이전 사람이에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어로 자기 나라 이름을 말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읽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읽기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리사가 친구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읽을 거예요. 한번 읽어 볼까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읽기 어휘입니다. 제, 이름, 사람, 학생. 먼저 제입니다. 제 제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가리키는 말인 저의 의가 붙은 저의가 줄어든 말이에요. 제 이름은 하법정이에요. 이름은 다른 것,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이름을 묻고 싶을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다음은 사람입니다. 사람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사람은 남자, 여자, 아이, 어른 등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저의 국적은 한국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끝으로 학생입니다. 학생 제 친구는 학생이에요. 학생은 학교에 다니면서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에요. 제 친구는 학생이에요. 모두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법을 하나 더 배워 보겠습니다. 이 가 아니에요.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제 이름은 이영도가 아니에요. 이하경이에요. 이가 아니에요는 앞에서 배운 이예요, 예요의 부정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의 명사에 대한 정보를 부정할 때 사용해요.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을 잘못 알고 있을 때, 제 이름은 이영도가 아니에요, 이하경이에요, 라고 말해요. 그럼 이가 아니에요는 어떻게 만들까요? 이가 아니에요는 명사와 같이 쓰는데,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이 아니에요, 받침이 없으면 가 아니에요, 를 사용해요. 학생, 학생이 아니에요, 가수, 가수가 아니에요. 그럼 이가 아니에요, 를 연습해 볼까요? 먼저 보기를 저와 하법정 선생님이 해 볼게요. 선생님,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여러분도 대답해 보세요. 먼저 끼릴,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다음 아이텐, 이 사람은 리사예요? 아니요, 지우예요. 네, 그렇죠. 끼릴, 이 사람은 의사예요? 아니요, 학생이에요. 좋아요. 아이텐, 이 사람은 요리사예요? 아니요, 요리사가 아니에요. 네, 모두 잘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끼리리 먼저 질문해 보세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아니요, 프랑스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다음은요? 기자예요? 아니요, 기자가 아니에요. 학생이에요. 네, 잘했어요. 3번은 아이텐이 질문해 보세요. 이름이 준허예요? 아니요, 제 이름은 준허가 아니에요. 준수예요.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읽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글을 한 번 더 읽어 보세요. 그럼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볼까요? 끼릴, 이름이 뭐예요? 리사예요. 네, 그렇죠. 그럼 리사는 선생님이에요? 아니요, 학생이에요. 그럼 리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캐나다 사람이에요. 와, 참 잘하셨어요. 그럼 정답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사가 지금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름은 리사이고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생이라고 했어요. 오늘 한국어로 인사하는 표현을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인사 표현을 조금 더 배워 보겠습니다. 먼저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안녕히 가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배운 문장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끼리 먼저 대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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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문화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육과 주제가 인사인데요. 인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배워 보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볼까요? 한국의 인사 방법, 행동. 한국인의 대표적인 인사 말은 안녕하세요 입니다. 다른 언어와 달리, 안녕하세요 는 시간에 상관없이 어느 때에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고개를 살짝 숙여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친구끼리 인사할 때는 손을 흔들면서 안녕 이라고 해요. 오늘은 한국어로 인사와 소개를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문법은 은, 는, 이에요, 예요, 이가 아니에요를 배웠는데요. 은, 느는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제를 나타낼 때, 이에요, 예요는 앞에 명사를 지정할 때, 이가 아니에요는 명사에 나온 정보를 부정할 때 사용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